엑서사이즈 엑서사이즈에서는 솔페주와 화음 등 앞에서 다뤄진 내용들을 연습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개별음이나 화음을 듣고 개이름으로 불러보는 Hear and Sing 또는 음표를 보고 개이름으로 불러보는 See and Sing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을 보며 엑서사이즈 활동을 체험해 보세요. Exercises Hear and Sing Do Mi So Fa La Do Do Mi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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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